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대원농협 조합원님 및 대위원님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바깥 사동리에 가장 지금 개발 후재가 많고 건설이 한창인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쪽 도로를 보시면요. 여기서 대웅리 교회에서부터 저쪽 사동리까지는 4차선 도로가 올해 24년도 말에 중공예정으로 한창 건설 중이고요. 또 뒤에 보시는 아이파크 입구의 휴먼빌 아파트 800세대는 올해 11월 말경에 입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원농협 조합원님 및 대위원님 여러분 그 옆에 휴먼빌 800세대 옆에 보이는 사동초교와의 중간에 있는 18,000평의 임야는 또 800세대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면사무소 쪽의 2호 묵장에 있는 데는 우리 지식산업센터로서 샹우 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보면 하이니스 전용 IC가 즉 부발 하이패스가 내년도 말까지 중공예정으로 540억 정도가 계산되어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바깥에 있는 사동리 지역은 앞으로 샹우 3년 동안에 인구 1만 명 정도가 증원될 것으로 유입될 것으로 지금 아주 가장 활발한 그러한 성장권역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보이는 곳 도로 부분의 두 번째 논부터 저희가 취득한 2,457평의 신규 취득한 사동리 부지입니다. 여러분. 이쪽 제방도로는 6m 도로고요. 또 맞은편에 공사 중인 데서는 4차선 도로와 우리 취득한 부지가 160m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는 한 4m 정도인데요. 여기 성토에 필요한 것은 복하천에서 좋은 양질의 토지를 2천차 이상을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또 양하천도 받는데요. 모자라면 충분히 복하천에서 우리가 공급받을 것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공급받는 시가액은 약 2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성토를 하면 나머지 건축 부분에는 파일을 박던 기소 부분을 다 긁어내고 거기에다가 철근과 자갈 탄탄한 기반 시설을 하던 어떤 흙을 봤던 간에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활농협 조합원님 및 대위원님 여러분. 아까 전자의 설명을 드렸듯이 아이파크 입구에는 1심 공룡에 800세대 휴먼빌이 올 11월달에 입주 예정으로 있고요. 저 뒤에 사동초등학교와 휴먼빌 아파트 사이에 있는 1만 8천병의 사동 5지구는 800세대의 아파트가 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바로 인근에 있는 2호 목장에는 지식산업센터로서 샹우 2천세대 아파트가 몇 년 안으로 확실히 들어설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이쪽의 왼쪽을 보시면 우리 또 친원아침도시 4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는 연립이 있고 이 다리너머 동아오린이집 뒤에는 또 여러가지 연립이 무수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사동의 가장 중요한 아주 요지의 그러한 금융전포와 마트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대위념들의 승인 아래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의 의견을 득해서 우리 토지를 2,457평을 약 60억 원에 걸려서 소요되는 재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거기에 각종 등기비, 취득세, 또 농지전용 부담금 등등 6억 원어치가 또 부과되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 우리가 들어간 평당 원가는 267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다. 나머지 더 땅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 교환을 인근 지지화하자 했을 때에 양도소속세 대납이 6억 6천 원을 우리가 대납을 해준다면 원가는 평당 2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토지 가혁은 토지의 부동성 또 시소성으로 인해 가지고 절대로 이쪽 지역에는 땅이 많이 살려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평가된 값싼 토지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또 송토도 하고 땅을 만들고 또 4차선하고 붙기 때문에 이런 모든 원래 목적대로 강력하게 우리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 추진이 된다면 우리 대월 농협의 5천억 예수금 시대는 반한층 당겨질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부발 IC 하이패스 전용이 생기고 수소 충전소 이런 모든 개발 우재가 가장 많은 이곳을 우리가 선점함으로써 농산물 판매 걱정 없고 예수금 5천억 조달 재원을 확보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대월 농협은 이제 튼튼한 100년 농협의 기만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위원님 및 조합원님 여러분 적법한 대위원의 예산 승인을 거쳤고 또 옹벽 쌓는 비, 송토비 9억 예산을 2024년도 2월 7일 날 제3차 정기이사회에 상정되었으나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무상으로 송토되는 것과 관련해서 송토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긴급이사회를 2024년도 2월 27일 날 열었으나 그건 역시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반대만을 위한 반대인지 그렇다면 애초에 이 땅을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적법 절차를 거쳐서 취득했는데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대원농협의 이득이 되는 행위인지 손해가 되는 행위인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원농협 조합원 및 대위원님 여러분. 물론 당사자들도 농협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군에 찬 발언을 하고 반대를 하였겠지만 우리는 원래 이쪽으로 진출하려는 목적하에 귀한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땅은 가다듬고 성토하고 만들어서 금융전포 100평과 로트컬프도 또 공산품이 혼합된 우리 하나로마트 300평을 구축하고 창구 100평을 지어서 정말로 탄탄한 농협 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인구 만명이 유입될 것이 예상되는 이 황금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땅을 도로 팔아서 우리 자작가 본점 뒤에 있는 그 반쪽알이 복숭아밭으로 가자면 거기에 인구가 무엇이 몇만명씩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자 우리 여기에 다시 성장지역을 선점함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탄탄한 제1등 농협으로 여러분의 많은 수익으로 영농지원을 하고 또 복지 농촌 만들고 또 건전한 농협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소요되는 토지구입금 60억가 각종 건축비 등에서 평당 천만원씩 잡았을 때 전체 금액이 140억에서 150억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시설 투자자금은 무이자자금으로 중앙에서 몇년동안 지원이 될 것이고 또 각종 토지구입비도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100억에 달하는 농협이 140억원을 투자했다고 해서 절대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중앙에 엄격한 투자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여러가지 탄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위원님 및 조합원님의 현명한 중단 없는 전진. 100년 미래 발전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